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합니다. 저 진짜 잘못한 거 없어요. 100만원? 100만원! 그까짓 거 일주일 안에 벌금 남지 무슨 소리야. 말이야, 일 없어요. 저 진짜 그런 사람 아니에요. 아이, 깜빵 동기끼리 좀. 계산 다섯만 해봐요. 생명의 은혜.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. 아줌마가 나란 말이죠. 20년 뒤에? 이거 제 상상인가요? 안녕, 나야. 2월 첫 방송.